이렇게 메뉴 즐기는 방법이 있어 오징징 여기가 도착해서 순대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순대타운인데요 저희는 팔팔 순대국을 갈거에요 사실 오늘 순대국이나 비슷하고 장터 순대국도 맛있는데 팔팔 순대국을 추천해주셔서 거기로 가보려고요 순댓국을 주문했습니다 그냥 일반 순댓국을 주문했습니다 새우 자세 양념장도 조금 이거는 그냥 찰순대 순댓국을 주문했습니다 아 뜨거워 나도 절반은 여기 있어 간이 어느정도 돼지니까 너무 맛있지만 많이 안 넣어 아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아 괴롭다 지났네 사실 너무 추웠어서 그런가 너무 녹아 전체를 찍어야지 아니 요 고추 하나 준게 너무 귀여워 음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도 밥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밥이 많이 안 들어가서 밥 먹고 나왔는데 여기 기념품 가게 소경고 기념품 가게가 있어서 여기 한번 구경 갔다가 서점 가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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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선물로 이렇게 세트로 해줄까 생일선물로 이렇게 세트로 해줄까 그 토모토모에서 유인장이 토모한테 흰색이랑 검은색은 절대 뽑지 말라 했는데 흰색 뽑아가지고 근데 여기 연필 안 흘려져가지고 도착했는데 이게 열한시 전에는 어차피 문을 안 열어서 대기를 못하니까 여기 근처 서점을 가있으려고 합니다 흰다정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완벽한 날들이라는 독립서점 도착했어요 여기서 책을 좀 구경하고 올려고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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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로 앞에서 말해서 골라준 느낌은 아니라 그냥 이거 받았는데 이번에 속초에 있는 동안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읽을 거예요. 바다에서 이거 읽으면 힐링이겠다. 저희는 코코넛 빙수를 주문했고 이거 2인분인데 이렇게 메뉴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코코넛 좋아하거든. 야, 완전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안 좋아하는 사람들 우유 빙수 먹어야겠다. 이거 코코넛 맛있네. 코코넛 젤리가 있어요. 젤리. 아이스크림이 쫀득쫀득. 얘는 코코넛 칩. 코코넛 젤리. 맞아, 코코넛 젤리. 아리아또. 아가리. 근데 여기 팥 그냥 있어가지고 팥 속에. 맑다. 근데 여기는 11시 맞춰서 와야 봉수 만드는 시간이 있어서 15분쯤에 먹을 수 있어가지고 맞춰서 와서 먹고 자리를 이동하게 갈 것 같아요. 이게 고류가 오기 전에는 계절 빙수가 복숭아였어요.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냥. 뒤에 인테리어가 완전 일본이야? 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테이블이 이 통로에 없어서 너무 좋고 맞아. 그리고 천장이 높으니까 사람이 많아도 앉아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순대국만큼 아 진짜 맛있는데 이게 팥도 리필이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 더 있어.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코코넛 아이스크림이라서 살짝 느끼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견과류들은 다 먹었는데 나는 다 됐어. 밤 12시일 뿐이고 짐 보관실에 짐 놔두고 이제 카페 가서 책 좀 읽고 멀리 체크인 되면은 이게 숙소고 바로 앞이 바다입니다. 갑시다. 강릉처럼 카페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있을 카페는 다 있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파피해요라는 거 놨어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아메리카노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ㅋㅋㅋ 한번 찍어보기 그냥 두번째 우리 집에서 여기에 핵의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지금은 2시 38분이고요. 체크인 시간이 4시인데 4시까지 기다렸다가는 추워질 것 같아서 얼리 체크인 3시로 바꾸고 지금 이렇게 옷 갈아입고 수영하고 와서 체크인을 하려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수영복 갈아입었고 지금은 3시 42분이고 물놀이 진짜 30분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친구 먼저 씻으러 가가지고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주방조리 도구들도 있고 이렇게 키친타올이면 모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커피 캡슐도 2개 주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에는 물 2개 딱 있고 짜란 뭐 별 거 없죠. 여기 딱 침대 하나 있고 친구랑 둘이 자려고 프리미엄 더블실로 예약했는데 별로 안 비쌌어요. 그리고 테이블 있고 TV 있고 그리고 지난번 부산 여행 때처럼 오션뷰로 숙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햇 뜨는 거 볼 수 있고 날씨 괜찮으면 여기서 내일 커피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옮겨가지고 근데 안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오션뷰고요. 원래 예정 시간은 4시 반 정도까지 물놀이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물놀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해파리를 발견해가지고 무서워서 들어왔습니다. 오 여기 스팀 발행도 있다. 대박. 그러면 저는 친구 나올 때까지 진정리를 좀 해볼게요. 먹을래? 강뽀? 꼭 끼리. 이거 먹고 시장을 갈 거예요. 맛있겠다. 이거 맛있다? 2 플러스 1인데 진짜 잘한다. 치즈가 너무 많은데 과자가 그걸 비해서 작아. 제가 흰색 한 번 눌러줄래? 응? 눌렀을 거야. 맛있겠다. 좋다. 중앙시장 한 번 쳐볼까? 그리고 좀 알고 가야 딱딱 탈 걸 좋아하니까.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게 저희는 이제 저녁 사러 중앙시장을 갑니다. 꼭 문 여세요. 문 여시려고요. 시장 왔고요. 둘이 다 못 먹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왔으니까 아니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너 너 이따가 와요. 나는 보면은 꼭 들어야 되는 가방 그리고 여기 현탠의 튀김 이나 여기 앞에 튀김집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거기를 가보려고요. 현탠의 튀김이라는 곳이고 여기도 추천 많이 해주셨는데 홍게 튀김 한 살로 저희는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오래 기다려서 샀고 지하 1층 헷센터로 갑니다. 여기 지하에 있는 소인의 헷즈도 없고 저 있는 방어 먹을 거 하다가 여기 뭐 앞바다에서만 잘하는 떡도? 떡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먹어보려고요. 와 여수도 가보고 싶다. 내가 정년에 여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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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게장 여수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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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금 어렵게 집에 왔고 요거 떡돔 오징어 짬뽕 미역국 홍게 만석닭강정 이렇게 해서 저녁 먹을 거예요. 저녁라면 항상 주문한 중개 미역국 Pool 한 입 칼 오징어. 이 차 들lie 음랴 으 이 차는 맥주랑 닭강정 닭강정 눈 소래는 짠하지? 너 배부르지? 아니? 다급 야 우리 만석이 이거 그냥 옆집에 팔래? 새 거야 와 오늘 맥주까지 마시기 야 나 근데 왜 이렇게 탔냐? 아니 어머 어머 슬퍼서 그래? 아니 아니? 어 탔잖아 왜? 야 너 왜 이렇게 탔냐? 난 타긴 탔는데 나는 심지어 래쉬가 되었는데 응? 이게 이렇게 배부르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원래 한참 또 못 나다보면 그게 그 소리야 벤트를 빼고 앞에 안 보이는 거야 아 그래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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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잘해요 어 에이피 안 오게 해주세요 으 여자친구 더 잘게요 야 다시 밤 뱉잖아 죽지도 않고 찾아온 닭강정의 시간 우리 살 위주로만 먹자 아까 먹으니까 근데 맛있어 양이 많아 먹어야지 배고 아 근데 어진 좀 아찔해 그래서 서울 갈 때도 서울 도착해서 배울 것 같아 나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여기는 5분 전에 무조건 도착해야 되겠다 여기는 5분 전에 무조건 도착해야겠다 여러분 여기 다리 놓는 게 되게 애매해서 친마 입으면 안 끼가 너무 좋겠네요 띄우지 않은 거야 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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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해설 멋진 띄우지 띄우지 nausea 맛있더라구요. 맛있다. 괜히 다 추천한게 아니었어. 여기가 추천이 제일 많았어. 그리고 지금 비룸 치자력이요. 모녀가리비 먹고 지금은 카페 너레에 가고 있어요. 비가 와요. 소나기 같은데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 너레라는 곳이고 울산 바이뷰 보려고 왔는데 비도 오고 안개가 있어가지고 볼진 모르겠어요. 아메리카노 할까? 나 이것도 궁금해. 비지차를. 그럼 이거 하나 빵 이렇게 할래? 이게 지금 솔드아웃이어가지고 비가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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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breaks 안oral 가슴아웃וץ 근데 치즈가 있네 진짜 맛있다 비 오기는 하지만 여기 속초 시립박물관 왔어요 여기 구경하고 가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어서 살짝 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 거지? 쭉 여기가 실감 콘텐츠 체험관이고 진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진짜 신기해 야 굴렁새도 있어 진짜 신기해요 매일 아이스크림 매일 아이스크림 매일 아이스크림 연어 연어 매일 아이스크림 도시락에 먹으면 맛있는데. 도시락에 먹으면 맛있는데. 공동주 쪽도 있어요. 저 도시락에 먹으면 맛있는데. 도시락에 먹으면 맛있는데. 검정고무신에서 보던 느낌이다. 여기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내부는 촬영 금지여가지고. 근데 불량식품 이런 거 팔고 있어요. 평양집! 평양집! 여러분 여기 진짜 구경할 때도 많고. 재밌어요. 그리고 원래 공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간을 놓쳐서 못 봤지만. 좋은 거 같아요. 이번에는 속초시립박물관 전시실. 살짝쿵 보고. 나오려구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보고 나와야 될 거 같아요. 빨리빨리 보고 나와야 될 거 같아요. 빨리 숙자. 내가 펴야 돼? 그럼. 카메리빨리 보고만. 이리 Loser facebook 이제. 아니면 내일 call your exome. ㅋㅋㅋㅋ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공연уля Left brothers might be.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름완전 메뉴인. 살코에이드랑 땡모반 주문했습니다 맛있어 존맛 쌍콤하지? 응 진짜 멀미 났거든 이거 진짜 갈았나 봐 이거 이제 수박씨 있어 맛있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좀 너무 고마워 나 더 Brain lawy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